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 윤리 김종혁입니다. 윤리와 사상, 많은 선택자 수는 없지만 사랑합니다. 윤리와 사상의 매력이 있어요. 윤리와 사상을 하는 여러분들의 스타일도 알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윤리와 사상은 시중에 교재가 없죠. 그렇죠. 이게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윤리와 사상을 꿋꿋이 밀고 나갑니다. 윤리와 사상이 20만이 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생활과 윤리와 함께 윤리와 사상 하면서 이렇게 교실에서 어? 나 윤사하는데? 쟤네들은 다른 거 같네. 생윤 안에 사문 안에 한지하고 있네. 나만 왜 윤사하고 있지? 그런 여러분들에게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게 여러분들에게 세미파이널 모의고사로 찾아왔어요. 윤리와 사상, 저희는 뭐 생윤처럼 6시간 안에 끝내는 8시간 이런 거 안 해주나요? 그래서 제가 생윤보다 윤사하는 세미파이널도 1회 더 제공해서 6회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윤리와 사상이 시중에 모의고사가 연간 10회 이상 나간다?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 파이널 때는 제가 진짜 약속해 드렸는데 12회 나갈 겁니다. 윤리와 사상 12회. 안 나가면 제가 뭐라도 할게요. 캐스트 뭐라도 하세요라고 한번 올려보세요. 이상한 거 올리시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윤리와 사상 제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생윤은 원래 처음 있을 때부터 제가 다른 인강 사이트에서 생윤 교재 없을 때부터 이렇게 촬영하고 왔지만 윤리와 사상은 옛날부터 있었던 과목이고 저도 교직생활 처음 할 때부터 1등급 여러분들 60%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도 윤리예요. 그만큼 사랑하고 자부심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지업적인 거 출제 안 하고 정말 여러분이 윤리와 사상 사랑하는 수험생들이 사랑하면서 풀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칠수생. 윤리와 사상은 그런 수험생들 많아요. 칠수생. 칠수해가지고 쌍윤한 다음에 한의대 간 저희 조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조교 선생님 한 분. 오수생도 있고 윤리와 사상은 계속 군대가서도 생각나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이왕이의 가르침을 토대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를 만들었어요. 6회분인데 쉽지 않아요. 윤리와 사상은. 근데 올해는 윤리와 사상은 정말 분수능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잖아요. 작년에 1등급 컷이 50점인데 만점이 수두룩하게 나서 2등급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N수생들이 많다는 것은 이미 평가원이 파악을 했고 분명히 윤리와 사상은 올해 어렵습니다. 새로운 내용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새로운 교육과정 다 반영해서 만든 6회분 모의고사니까 한회분 한회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 풀이 들어갈 때 앞부면서 총평해드리고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어디 부분들이 어렵고 몇 번이 어렵고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 많이 틀렸고 1등급 컷 몇 점, 2등급 컷 몇 점 정도 됩니다. 라고 하면 스스로 여러분들 위치를 점검하는 모의고사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리와 사상 하는 분들 생윤도 많이 하시죠. 생윤 하시는 분들도 생위판을 따라오셔서 6평, 9평 대비하시고 특히 6평 전에 이게 나가니까 6월 평가원, 현역분들, 또 연수행분들 점검하기 위해 많은 테스트 못해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 테스트용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복습하는 시험지로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같은 시험지. 제가 매번 선물 같은 시험지라면 치킨도 아니고 햄버거도 아니고 무슨 선물인가. 지식의 선물 같은 시험지로 생각하시고 윤리와 사상, 여러분들 항상 제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끝까지 마무리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1강 클릭하시고 1회, 50년의 문제 풀고 오세요. 저는 1회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